그래서 23절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충만함을 그의 머리로 주었으니 우리는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교회 첫 번째 존재 교회 첫 번째 정의예요 우린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접을 붙여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치환해버렸어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것이 돼서 만물을 모든 만물을 다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그 머리가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로 주셔서 이 교회는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만 내게 확실히 정립이 되고 그분이 내게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날 삶을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위에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인 자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부족한 인간이 흙덩이가 흙덩이가 고깃덩어리 인간이 귀신도 천사들도 흠만한 위대한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내가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이 땅이에요 목사로 내가 살아간다 나는 너무 감사해요 누가 이렇게 증거를 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증거하겠냐 평신도? 안 돼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제도 저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 사역을 하라고 이 마지막 때 세례 요한처럼 하라고 저를 얘기해 이 사역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알아요 제가 이제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 목사로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제가 진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 너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죽기까지 주님 앞에 총성하는 것 그것이 제게 맡겨진 일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에요 자 이거 하고 마칩시다 빌리포서 2장을 봅시다 빌리포서 2장 빌리포서 2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초람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아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고요 땅 위에 있는 자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옥에 있는 자들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있어요 타락한 천사 하늘에는 선한 천사도 있어요 이 땅에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물론 여기도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선한 천사 왔다 갔다 하는 공통 분모지만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또는 성도들 지금 지구에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그 다음 땅 속에 있는 지옥에 있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천사들 여기는 양쪽에서 오는 천사들이 또 우리 지구에 왔다 갔다 하겠죠 이 모든 것을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것을 알게 될 때 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달라고 지혜와 개시형을 달라고 하면 이것의 그 풍성함과 지극의 그 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딱 인쳐지는 순간 불이 딱 뜨는 순간 귀신이 벌벌벌 떠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정론의 잘못된 것과 그리고 바울의 기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므로 지혜와 개시형을 쭉 많이 받아 악한 영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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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